여러분 제가 국어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수능 빈칸 추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영어 빈칸 추론, 단락 연결하기 등등 어려운 문제들을 해설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설에 올려놓는 이유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영어는 글쓰기 논리라는 것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쉽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능 빈칸 추론 해설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방법 그대로 저는 국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글쓰기 논리로 접근할 때 좀 더 수월하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3개의 빈칸 추론을 보여줄 것이고요 이 중에 2개가 바로 랭킹 1위와 3위 거의 75%의 오답을 기록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랑 함께 본다면 굉장히 쉽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바로 지금 이렇게 글쓰기 논리로 영어를 쉽고 빠르게 푸는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호 국어 강의를 듣는 친구들에게는 아마 무료로 나눠주게 될 텐데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논리로 여러분들을 쉽게 영어 정복할 수 있고 영어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러나 전제는 분명히 영어 선생님들 강의 충분히 들으시기 바라고요 저의 이 논리라는 건 그 근저 그 글을 읽는 근저 뿌리로서 가져가는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빈칸 추론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인트는 일일이 어떻게 해석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글을 빠르고 쉽게 보느냐가 초점이기 때문에 해석을 제가 초점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따라오면 됩니다 어떻게 쉽게 정답을 찾아가는지 그 포인트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32번 같은 문제는 여기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제가 가르친 비문학 글쓰기 논리입니다 무언가를 물음표로 끝났고 그 물음표에 대한 이 글은 답을 찾아갈 겁니다 그럼 이 답이 이 글 전체에 핵심이 된다는 것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찾아가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첫 번째 이렇게 소수자들 소수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글을 쓸 때 소수자는 다수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소수자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다수자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글 쓰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소수자들은 딱 봤더니 뭐야 힘이나 권력이나 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어서 그들은 심지어 이런 단어는 몰라도 돼요 실패한 자, 트러블 메이커, 극단주의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왜? 잘 보면 이건 몰라도 됩니다 엔드죠 그러면 소수자들은 이건 알잖아요 파어나 요거, 쥐가 없단데 없는 경향이 있는데 엔드니까 뒤에 무슨 단어가 나와도 여기도 바로 소수자들의 부정적인 얘기, 약한 얘기 권력이든 뭐든 없는 얘기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일들이 암기하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이런 건 명사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버리세요 어쨌든 엔드 뒤에는 똑같이 쥐나 권력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봤더니 이제는 얘네가 쥐와 권력이 없단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죠 그럼 이제부터가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이 바로 소수자, 소수자들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 전제 제가 말한 것처럼 다수자 다수자에게 오히려 역량을 미치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역량을 미치니? how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가르칠 때는 첫 문장, 첫 단락을 봤을 때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how, why, what 이라고 의문사를 던지면 앞으로 이 글은 거기에 맞춰서 서술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도 간단한 거예요 앞에 전제는 야, 소수자들이 약해 그런데가 나온다는 건 강하단 뜻이거든요 그런데 강해, 강하단 말은 다수자에게 역량을 미쳐 그럼 우리는 궁금해 어떻게, 사실 이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궁금해하는 게 야, 어떻게 역량을 미치니?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어떻게 역량을 미치는 그 어떻게 요거요, 어떻게 요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단어를 찾으면서 읽으면 이 빈칸도 쉽게 찾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빈칸도 이제 여기는 뭡니까? 이 how에 속하는 거 어떻게 역량을 미쳐라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보세요 다음 문장 이 답이 야, 어떻게 역량을 미쳐? 그러면 이 미치는 방법이 이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빈칸으로 와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답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이 사람, 이 학자가 주장했는데 그 대답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행동양식에 있다 다시 말한다면 즉, 그 방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행동방식이 뭔데 스타일이 뭔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동방식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어쨌든 이런 단 문장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말을 안 해줬어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단 문장에 대한 뒤에 사례나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그거조차 못 찾겠으면 마지막 문장으로 가세요 언제나 마지막 문장은 첫 문장에서 말한 핵심을 다시 말하게 돼 있어 마지막 문장은 이 글을 정리하면서 끝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핵심 서술어가 여기 들어갈 내용과 여기 말한 단 문장과 같다는 거죠 지금 단 문장이 빈칸이잖아요 단 문장이 핵심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문장도 핵심이 되는 거라서 둘이 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핵심은 how 방법, 수단에 속하는 걸 찾아내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읽고도 저는 선택지 가서 바로 답찰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선택지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 있으면 되냐면 이제 단 문장 중에 how 핵심은 이거야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에게 어떻게 역량을 미치니 그 어떻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미치는 역량 관계 그러면 사실은 좀 더 봐야지만 일단은 바로 가볼 정도 뭐냐면 이게 국어를 할 때도 첫 문장 첫 단락에서 글의 서술 범 위를 잡으면 어디에 빈칸을 뚫어도 어느 단락이어도 그 범위 속에서만 글이 서술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장 따라 독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보세요 자 선택지 보세요 선택지가 답이 그냥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어떻게 역량을 미치냐라고 됐기 때문에 주어는 소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수자들의 행동 소수자들의 어떤 행동이잖아요 소수자들이 다수자에게 어떻게 이게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부가 얘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어부가 그런데 자 보세요 3번 4번은 아웃이죠 주어부가 뭐 다수자들이죠 그럼 그냥 아웃시키면 됩니다 뭐 다수자들이 소수자들을 양육한다 라고 돼 있고 우리 다수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야기시킨다 전혀 상관없어요 주어가 틀린 거죠 그러면 1번 2번 5번에서 보세요 2번도 그냥 아웃이죠 소수자들이 목소리 그 보이스를 다운시킨다 지금은 역량을 미치는데 자기 목소리를 죽이는 게 어떻게 역량을 미치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외쳐야 역량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역량을 미친다는 말은 그냥 아웃시죠 5번 소수자들은 다수자와 협동한다 말이 안 되죠 논리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문장 단어의 범주를 보세요 단어의 범주 무슨 말이냐 역량을 미치려면 소수자가 다수자에게 어떻게 해서 얘네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소수자와 다수자는 협동한다는 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둘이 서로 대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제는 소수자가 역량력이 더 크다지 같다가 아니거든요 코퍼레이션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남는 건 1번이에요 그러면 소수자들이 뭐다 자신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가로지르다 관철하다 누구? 다수자에게 관철시키다 대중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이해시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봐도 답은 그냥 쉽게 1번 나오는 겁니다 뭐로 찾은 거예요 지금? 글이 서술되어야 되는 범위 하우 방법 소수자가 다수자에게라는 문장 구조에서 너무 답이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행동이 뭘까라는 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행동이 뭘까를 우리가 찾아갔을 때 뒤에 이제 사례들이 나옵니다 뒤에 사례들이 나오면 그 사례들에서 또 머릿속에는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례를 봤더니 어떤 그 여성 참정권의 운동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서포팅했는데 뭐냐면 그들의 의견을 이거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들의 의견을 서포트했다는 말이 밀고 나갔다는 거죠 일관되게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 영향을 미쳤어 그럼 하우에 속하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일관되게 자신의 의견을 밀다 서포팅하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다 포인트 어쿠러스 하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또 그러면 봅니다 소수자들은 또 방법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속하는 걸 찾으세요 방법에 속하는 거 자 봤을 때 쭉 읽어 내려간다면 쭉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어떻게 해서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여기까지 계속 또 뭐냐면 또 나옵니다 일관되게 아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단어 자회성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쭉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역시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변화들 이 소수자들에 의한 의견의 포인트 이런 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주요한 사회적 운동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바로 근원적으로 어디 어디에 기인한다 바로 어떠어떠한 영향 또 나오네 무슨 영향에 이렇게 소수자들이 거침없이 내지르는 그런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이제 소수자들이 어떻게 해서 영향 어떻게 속하는 말이 말이 아웃스포큰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건 다 마지막 문장이죠 주제 문장이죠 이 사회의 모든 변화들은 사실상 뭐 소수자들이 아웃스포킹하는 것에 거시기가 있다 근원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너무 쉽게 일관적으로 주장하다 거침없이 주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동요가 되는 게 자신들의 의견을 일관되고 거침없이 소수자에게 내뱉다 이해시키다라고 하는 정답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1번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 추론 아 얼마나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이번에 정답 오답률 1위에 속하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답률 1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논리적 해보면 바로 뭐냐면 이제 이 빈칸은 마지막 문장의 빈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문장의 빈칸이 있는 경우는 앞서 문제도 말했지만 첫 문장이 이 글이 서술될 전체 범위를 설정해주고 마지막 문장은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연하는 요지 주제가 들어가 있겠죠 글은 그런 식으로 서술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이 빈칸일 때 우리는 첫 문장의 핵심어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거든요 좀 더 읽어볼게요 또 한 가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바로 마지막 빈칸 앞에 바로 결론의 접속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의 접속사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문장이 원인이라면 그 원인의 범위만 맞춰서 결과가 나오고 결론이란 앞에 전제들이 최소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것들을 합쳐서 종합해서 내리는 걸 결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의 국어 수업에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맞춰서 글을 쓰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런 논리들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 오답률 1위인 이 문제도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간단히 푸는 빨리 푸는 방법과 전체 맥락을 보면서 푸는 방법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가르치는 방식 뭐냐면 첫 문장 잘 보라 거기에 범위가 있다 우리 비문학에서 첫 문장 그리고 첫 단락을 잘 보라 그게 글의 범위가 된다 한 문장 한 문장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금처럼 긴 지문들을 읽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태가 바로 집니다 그게 바로 국어 문장 하나하나의 분석에 도표와 하는 것의 맹점입니다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글쓰기라는 논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될 것과 아닌 것들을 선별하듯이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스스로 분류, 분석, 분석이 되는 그런 걸 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실제로 혼자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초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 유산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방식과 관련돼 있어 그 방식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단은 뭡니까 어떠한 유산의 어떤 인공물들 이런 단어 몰라도 됩니다 어떤 인공물들에 대한 선택 유산 중에 어떤 만들어진 인공물들 석닭 같은 거 이런 거죠 몰라도 돼 눈에 들어온 단어는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선택을 한다는 거지 여러 많은 인공물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또 신화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여러 기억 중에 역사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전통이라는 것이 현재 어떤 자원이 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 따라치고 유산이 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들과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선택하는 방식과 연결이 된다 뭘 선택하는데 이 중에서 선택 이 중에서 선택 이 중에서 선택 이 중에서 선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눈에 들어온 단어는 선택이다 그럼 이제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 궁금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것들을 선택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 글이 나온다는 거 벌써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물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는 계속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 무엇이 기준이 돼서 이걸 선택해 이 단어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 글의 핵심이고 아무리 뒤에 문장이 길어도 마지막 문장에 가서도 결국은 이 선택하는 기준에 관련된 것과 관련된 얘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 돼 기준이 뭔지 그러면 뒷문장까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뒷문장을 더 쭉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 컨텐츠 내용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제 의미 부여라든가 등등의 이런 자원들은 또 나오잖아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중요한 단어가 선택을 해 선택을 해 선별을 해 선별을 해 라고 했을 때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이건 by거든요 뭐에 따라 그 기준이 뭔데 나왔네 현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끝 다 한 거야 이제 다시 한 번 볼게요 자 이제 핵심은 이제 핵심은 바로 뭐였냐면 여기로 와보십시오 이 글의 핵심은 자 유산이라는 건 선별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뭐에 의해서 기준은 현재적인 요구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선별한다는 단어만 봤다면 그리고 아 어떤 기준 according to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그러면 기준이네 라는 것만 안다면 나머지 어려운 단어를 다 때려치고 쉬운 단어들 선택하다 현재적인 요구다 이건 알잖아요 디멘 그럼 이런 요구에 의해서 선별되어지는 거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 내용은 현재적인 요구에 따라서 선택 선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인호가 집중하고 체인호가 국어시연에도 주로 가르치는 게 이런 쉬운 단어만 선별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철학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는가 단어적인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선택한다는 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선택되지 않는 거지 그럼 선택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사에 이제 남지 않는 거지 선택된 것은 기억에 남는 거지 그러면 잘 봐 그럼 끝난 거야 이제 선택되는 것은 뭐가 되고 기억에 남는 거고 메모리 되거나 리멤버 되는 것이고 기억되는 것이고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사라지는 거고 제거되는 우리 기억 속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지 그럼 끝났잖아 현재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선택되면 우리한테 기억되는 거고 리멤버 유산으로서 현재적 요구가 달라짐으로써 그것이 선택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기억에서 이제 제거 사라져 버리는 거지 게임 끝난 거야 그러면 자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런 거란 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쉬운 단어로 접근하라는 거야 쉬운 단어 선별하다 속에는 바로 선택된 것과 그렇지 선택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럼 여기서 선택된 유산이라는 건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지만 이제 우리한테 선택되지 못한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지 뭐 유산으로 남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지 됐니? 자 그렇다면 일단 바로 답으로 가보고 또 정성으로 한번 풀어볼게 일단 마지막 부분대로 가볼게 일단은 자 마지막 부분 자 우리가 마지막 문장 일단은 빈칸인데로 와봤어요 우리 마지막 문장이라는 건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결론의 접속사가 왔습니다 결론의 접속사가 온다면 앞에 나온 내용들을 앞 문장의 내용 또는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의 붐의 첫 문장의 핵심은 선택 선별하다 였어요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선별하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에 바로 앞 문장 요 앞 문장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죠 여기로 와보면 이거 자 결국에 앞 문장 이겁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여기 띄워야 되겠죠 나중에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디스카드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모함에 따라서 현재 사회에서의 요구가 변화됨에 따라서 심지어 현재 극동 유럽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뭐냐 우리 현재를 가지고 재창출 현재를 현재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과거들을 재창출해야 되는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장이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필요 없는 문장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계속 현재의 요구죠 이 현재의 요구가 체인지 달라진다면 앞으로 와서 뭐 될 수도 있다 결국은 그것들은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그것들은 바로 유산이죠 유산 유산들은 됐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려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때 결론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적인 요구에 따라 요구에 따라 선택되고 혹은 사라지는 것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선택돼서 우리한테 기억으로 남는 거고 유산으로 남는 거고 현재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현재 요구에 맞지 않는 것들은 선택되지 않는 것들은 사라져서 우리 기억에 남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답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답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엉터리 수업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선택지에 2번 답을 보세요 보면 우리가 뭐 여기에 봤더니 remember 기억이죠 기억하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는 또 뭐야 그만큼 또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포갯 그러면 잊어버린다는 것은 포갯은 뭡니까 바로 얘는 이제 선택되지 못한 거죠 기억된다는 것은 선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선택이라는 두 개가 딱 보이는 순간 이건 선별하고 같은 것이다 선별해서 선택된 것은 유산이 기억으로 바뀌는 거고 바로 선택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는 포갯, 망각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답이 되고 명확한 빈칸 추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선택지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보고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보세요 첫 번째는 보니까 우리가 기억, 우리가 기억들 어떤 거냐면 전통,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을 모으는 거 기억 모으는 거 아무 상관 없어요 핵심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니 이 범죄에서 벌써 벗어났어 자 여기도 봤더니 뭡니까 우리는 이 현재, 현재적인 것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 말이 안 되죠 이 요구는 현대적인 기준, 현대 요구와 관련된 것이어야 되는데 됐죠 여기 봤더니 과거의 인공물들, 인공물들이 바로 반영의 거울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서 어떤 반영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건 오히려 현재죠 현재의 요구가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봤더니 아주 인류적인, 아주 인류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 이건 논리범죄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일단은 첫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건 현재적 기준이라는 것과 선별이라는 단어가 들어온다면 답이 2번으로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선별만 봐도 이 두 가지, 인 경우와 아닌 경우 이게 되겠네 근데 그거의 기준은 현재네 라고 본다면 답이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칸 추론의 간단한 원리를 설명해 봤습니다 철저하게 이 원리들은 제가 비문학을 가르치는 글쓰기 원리가 됩니다 제가 책을 더 자세히 상세하게 풀어서 쓴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꼭 들을 테니까 영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오답률 1인 문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빈칸도 천문장 그리고 글쓰기 원리, 천문장의 단어의 범위 등 그리고 쉬운 단어들 가지고 충분히 정답을 찾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익히면 여러분들 영어 모두 다 1등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어도 국어도 글쓰기 논리로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어가는 그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